왔어 드디어 왔어 매직완데매뉴왜 잠깐만 이런 거 모자이크하면 insane 저는 영접 먹기 싫습니다 병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갈비 갈비 탑갈비입니다 머리가 워 poorest 여러분 여러분 마법사 그리고 마법사에 대해서 아시나요?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왜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유X 아 예 여러분 마법사 그리고 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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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법사에 대해서 아시나요?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호그와트 해리포터 옆반에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중거양 마법봉입니다 마법 이런 물체들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그런 마법봉이라서 샀는데 가까워 설명서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좀 봐 이 녀석 으엑 으엑 여러분 일단 이걸 이렇게 꽂고 이씨 일단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오니 아아 이제 은색 재기차기 같은걸 이렇게 하면은 오오오 오오오 야 쩔어 대박 3 2 1 쩔어 쩔어 여기 나비 모양이 있는데 여기 나비 모양도 한번 공주 오오오오 보이십니까 아 안돼 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왔即 왔다 재미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